16번부터 17번까지는 두 번 들려줍니다. 16번과 17번, 다음을 듣고 물음에 답하시오. 16번, 다음을 듣고 물음에 답하시오. 16번, 다음을 듣고 물음에 답하시오. 17번, 다음을 듣고 물음에 답하시오. 17번, 다음을 듣고 물음에 답하시오. male frog's cry. They can do this for phrases up to ten notes long. Despite what you may have heard, chickens are quite smart. Research shows that newly hatched chicks and adult chickens can count and do basic math. Lastly, the real math wizards of the animal kingdom are desert ants. They are able to find their way back home after leaving their nests for food by counting steps. Now we will watch a video about these animals. Okay. 3등급, 2등급, 1등급 이상을 맞으려면 듣기는 다 맞아야 됩니다. 근데 16번 같은 경우 의외로 오답률이 높았어요. 일단은 실력을 키워야 되지만 우리는 수험생이니까 일단 답부터 맞고 시작하자. 알았죠? 그래서 이 주제찾기 문제 같은 경우는 패턴이 있습니다. 어떤 주장이라든지 뭐를 제시하고 그거에 대한 사례가 등장하는 패턴이 있다는 거지. 뭔지 알겠죠? 그러면은 이 사례를 보면 주제문이 뭔지 guess를 할 수 있어요. 일단은 울브스 쌤에서는 늑대, 프로그 쌤에는 개구리, 치킨 쌤에는 닭, 스닉 쌤, 뱀, 대젓 앤츠 하면 어떤 사막게임인데 이걸 보고 역으로 유출할 수 있다. 볼까요? Animals' abilities to count. 그래서 동물들의 어떤 카운트하는 능력, 계산하는 능력, 세는 능력. 애매한 것은 삼각형. Regions for Animals' migrating. 그래서 동물들의 어떤 이주하는 이유, 동물들이 이동하는 이유. 늑대, 늑대들이 이동할 수도 있고, 개구리 이동할 수도 있고, 치킨, 닭이 이동하나? 이건 아닌 것 같죠. 스네익스, 뱀이 이동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그리고 대젓 앤, 사막게미들이 이동할 수 있을까? 이것도 조금 아닌 것 같네. 그리고 hunting habit of wild animals. 야생동물들의 어떤 사냥하는 습관. 사냥하는 습관? 이건 아닌 것 같네. 벌써. 그리고 개구리 사냥하는 습관일 수도 있고. 그리고 대젓 앤 하면 사막게미들이 사냥? 아닌 것 같잖아. 뱀들은 사냥하는 어떤 습관이 있을 것 같고. 울부스, 늑대가 사냥하는 습관이 있을 것 같고. 그렇지만 이런 게 아닌 것 같다. 그래도 이것도 아닌 것 같고. 4번. This is the of protecting animal rights. 동물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필요성. 그래서 사막게미까지 어떤 동물들의 권리를 보호할까? 그리고 뱀도? 좀 이상하죠. 5번은 ways to conserve endangered animal. 그래서 endangered animal 하면은 위험에 처한 동물들 아니면은 어떤 멸종이기의 동물들 되겠네. 그거를 보호하는 방법. 닭이 멸종에 처했을까? 아니죠. 개구리 멸종에 처했다? 아니죠. 늑대? 늑대는 모르겠다. snakes? 뱀? 아니죠. 이것도 아닌 것 같죠. 그러면은 이 사례를 보고 답일 것 같은 게 뭐다? 준샘이라면 몇 번을 고르냐면? 준샘이라면 1번을 고르겠어요. 그러면 또 거꾸로 이 주제문을 보고 언급된 동물이 아닌 것 거꾸로 답을 추려볼 수도 있는데 거꾸로 하면은 정답률이 좀 많이 떨어지는 경향이 있어요. 한 두 개 정도까지는 추려지는데 언급된 동물이라든지 이런 사례를 보고 거꾸로 주제 찾는 거는 정답률이 꽤 높습니다. 만약에 안 들리고 애매하면 이런 식으로라도 답을 맞춰보는 습관.